안녕하세요 신전대협입니다. 저희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기재위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명명하는 비석재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밀어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했습니다.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를 했지만 이제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격입니다. 재정준칙 없는 기재위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벌인 기획재선위원회일 것입니다. 기재위 소속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은 재정을 기획합니까? 재선을 기획합니까? 미래세대를 담보삼은 86세대 정치인들의 야합을 규탄합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1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 대학생단체 신정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지난 12일에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두고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규탄 성명을 내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신전대협 이범석 공동의장은 재정준칙 없는 기재위는 선거를 위해 재정을 벌인 기획재선위원회라 부르는 게 합당할 것 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를 기획재선위원회로 바꾸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 총사업 비율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타 면제법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결국 보류에 그친 바 있다. 이 의장은 기재위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밀어놓고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보류한 것이라며 선거를 위해 슬그머니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을 다시 통과시킬 것은 아닌지 미래 세대로서 걱정이라고 기재부 의원들을 향해 일갈했다. 이어 이 의장은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도 빤 86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86정치와 야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인구 급감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86세대의 부조리함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말고 미래세대에게 기억될 의인으로 남아주시고 86세대 분들의 마지막 책임을 부탁드린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재위 위원들이 7박 9일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